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우와. 색깔 봐. 진짜 아들여들 하겠다. 저게 진짜 맛있겠다. 먹자, 먹자. 가져가자. 가져가자. 가져가자, 가져가자.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난리다, 난리. 거기는 더 커? 가져가? 아니야. 반 잘랐는데 거기는 더 커서. 아니야, 나도 한 번에 먹었어. 제철 꽃게보다 더 달아. 너무 맛있다. 제가 너무 맛있으면 눈썹이 이렇게 둥그려져. 아까 그게 청주인가 보다. 소주였잖아. 이걸로 한 번 확 한 다음에. 느린 애 없던 거야. 내장 엄청 맛있어. 내장 맛있어? 오, 오, 오. 진짜 맛있다. 동그리동동 고추시스. 너무 맛있지? 되게 달아. 그런데 먹을 게 없네, 끝이야? 뭐야? 우와.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또. 계속 나와요. 어머, 어머, 어머. 저 진짜 맛있는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게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만 원. 2인분? 2인분? 2인분, 2인분. 진짜 괜찮다. 저는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저거는 신동이가 완전 꽂혀서. 대박. 뭐야? 족발? 보쌈? 아무튼 그런 건데 위에 이게 너무 맛있어. 양파랑. 어. 다진 양파랑. 살짝 매콤해. 위에 저 양파랑 이 야채들하고. 그렇지. 너무 잘 어울려요. 또 넣어서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요. 이게. 다른데 향이 되게 독특하고. 그 향이 되게 막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쌈보다 더 담백하고 보쌈보다 약간 좀 짭조롬하기도 하고. 매콤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내가 지금 자꾸 젓가락으로 치잖아,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야, 이거. 너무 맛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우리 5만 원이라고? 이건 랍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야, 이거 너무 맛있어. 내가 대만. 네. 어디서 찾을까, 이거 즐거지?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